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티켓팅도 취소하고 서로 조심히, 안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. 사실 여행을 못 간 아쉬운 마음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. 캐리어 바리바리 쌀 거 없이 여러분 안방 비즈니스석에서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싹 준비했습니다. 기발하지 않습니까? 야전한 말만 봐도 기분이 좋아.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, 이거. 봐요, 눈이 벌써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? 고맙습니다.